아근 안져도 되겠다 울지마 아이 아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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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coron 아 associated 어허허허 깍지고 있어 미안해 엄마 긁었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엄마 긁었어 긁었어 미안해 알았어 한 번 봐줄게 이따 봐자 네 뭐야 뭐야 너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엄마? 딱 놀러 나오니까 바로 날씨 맑아졌다 맞지? 계속 마침내 배고파 죽겠는데 난 저 힛 맛없던데 아이엠 마더가 훨씬 더 맛있던데 그래서 분유 갈면 안 먹는 애들이 있는데 강아지는 아주 그냥 순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힛 반 아이엠 마더 반 해가지고 반반 섞어서 줄까? 너도 맨날 맛없는 밥 주면 싫어하잖아 맨날 풀떼기만 주면 싫어하잖아 지금 올 때는 근데 이걸 안 먹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걸 잘 먹잖아 그때 그래도 맛없을 것 같은데 비빔맛 나고 맛없던데 됐어 진짜 잘 먹는데 꺼내줄래? 여기 있는데 그랬어? 알아서 하주인이 너무 웃긴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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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서 봐봐 아 이거 봐봐 보이지? 아 야 들이지마 들이지마 아 아프겠다 아프겠지? 봤어? 내가 아까 말한게 이거야 엄청 아파 보이더라구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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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다 다했다 그럼 옆에 거 해가지고 좀 두어 볼까? 맨날 이렇게 갓 시트 타면 일단 울더라 갓 시트 타면 우는게 아니라 얘네는 어디 내려놓으면 일단 울라 차 출발하면 이제 또 그치고 차 출발하면 이제 또 그치고 차 출발하면 이제 또 그치고 어? 이건 왜 안 땡겨지지 위아래로? 그러니까 안 돼 저렇게 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해서? 이렇게 해서? 어 하자 아 여기 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니 좀 하면서 찍어봐 뭔가 말을 해야지 그건 너무 말 없으면 영상 편집기 힘들어 이거 끝까지 말하자 뭐 할 말이 없는데 뭐라 카는데 아이 귀엽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가식적이야 다른 말 해봐 뭐 말을 해 햇빛이 너무 많이 치는데 어떻게 해야지 햇빛을 가릴까? 이렇게 할까? 뭐예요? 좋구나 어떻게 생각해? 재미있었어? 이건? 재밌었어요?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이순장 이순장 보내실을 받아서 가자 이렇게 목살이 쎄까 그치